안녕하세요. 저는 1호 학번 드럼전공 정다솔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무대는 시스터즈 하는 뮤지컬인데 제가 외동인데, 옛날부터 엄마한테 계속 원디를 나와달라고 야 정다솔! 저한테는 사실 원디를 하고 있었어요. 아 정다솔! 아니요? 웬수죠? 야 빨리 일로와 야 빨리 일로와 야 얘기하잖아 야 빨리 일로와 오빠! 아 좀 얘기하잖아 야 빨리 일로 말아봐 빨리 일로와 야 왜왜 돌진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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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내일 뭐해? 내일 친구 만나 아 친구 그 호착인가 그 호랑인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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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들어오지 마 너네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마 너네 들어오던 말도 난 신경도 안 쓸 거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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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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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티 내가 저번째 사버렸다 난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주입했어 난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주입했어 삐! 삐! 같이 집어넣어! 진화시키면 한거야 센터 진화 진화시키면 진화시키면 우리가 언니 보는 것도 가졌고 좋은마리할 때 들어가서 공부해라 언니도 안하나 공부를 나한테 시켜 공부를 안해도 언어팔등등을 하나봐 그럼 언니가 어떻게 하지? 옆집에 노래한다고 오수했대 오수 오수야 나 한 번에 갈거야 웃기지마 남의 일 아니야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야 내가 또 오수야 자꾸 저주할래 걔도 되게 열심히 했대 내 일 아니야 너는 들어와서 빨리 잠이놔 나 방으로 따라 들어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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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오냐오냐하니깐 만만하냐? 내가 만만하냐 분명히 시작했잖아 내가 뭘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먼저 불어들게 얘기했지? 아이씨 너는 그렇게 쓴다놔 아이씨 아이씨 넌 뭐라고 했냐고 넌 내 짜증 너 빨리 부탁할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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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어디서 그냥 웃잖아 아이씨 아이씨 엄마 나 보고 기회를 해 얘 미쳤어 아니 언니라는데 언니가 어디서 저러는거랄까? 야 너 허압질 있냐? 너 똥밥질 이렇게 당장적이라고 했거든? 아니 누가 누구보고 허압질이래 미쳤잖아 진짜 진짜 엄마 얘가 나보고 또 기회해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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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안해? 여기로 안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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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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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뭐라고? 미안해 뭐 하는거야 하나도 안 들려 미안해 노래 갑자기 어 불러야 되지 너무 나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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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새 너무 예민해져있나봐 가시리 박힌 말들 진심은 아니었어 아냐 나도 미안 말도 잘 안 듣고 거짓말 쓰잖아 아무리 그래도 넌 내 동생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고 넌 내 엄마를 거 넌 내 엄마를 거 진경질 다 열지 모든 내 맘대로 괜찮아 괜찮아 다 내들 다 들었지 너 이제 내가 약도해 내가 내가 약도해 conhe증하고 내 속만 버리고 내 속만 버리고 내 기도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를 미었디니까 미안해하지마 영웅도 박사 아무리 그래도 나를 미소 대게도 아무리 그래도 나를 미니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를 미니니까 양보하기로 했어요 야 장바솔 왜 애들하고 있을 때만 부르냐 맨날 아 장바솔 빨리 와봐 왜 왜 왜 왜 아니 왜 뭘 좋다고 고마워